안녕하세요. 대니얼입니다. 오늘은 마운트 피크 올리브 인디언 행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2단 선반 플러스 가방 옵션 였구요. 9,385원. 오늘의 집에서 할인 행사 할 때 구매했습니다. 지금은 이 가격이 아니구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택배 배송 시 목재 제품인 만큼 에어케카 같은 보호 충진제를 사용해서 포장 패키지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2%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파우치에는 어깨 스텝에 부착되어 있어서 어깨 매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캠핑장에서 그럴 일은 별로 없죠. 자 그럼 캠핑장 방문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제품 검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9만원대 가격대에선 찾아보기 힘든 애쉬 원목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단 인디언 행어죠. 애쉬 소재라고 하면 흔히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내구성이 치밀하고 단단해서 오래 사용을 해도 목재가 비틀어지거나 휨 현상이 없고 쪼개진 갈라짐 현상이 없습니다. 가격이 9만원대인데 처음에 사실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확실히 물풀의 나무로 만든 인디언 우드 행어가 맞았습니다. 색상은 소이밀크라고 해서 요즘 감성 캠핑에 사용하시는 텐트 색상과도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동일한 카테고리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행어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립 제품이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차 조절이 가능한 수평 브리켓 기능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쇄석이라든가 혹은 데크 사이트에서 설치를 하실 때 이런 부분 수평 조절할 수 있고요. 조립은 1단 선반에 먼저 긴 4개의 다리를 연결해 주시는 건데요. 나사 연결부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해서 여러 번 탈부착을 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내구도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이하때 가격대나 소위 가성비 좋다는 중국 제품들을 써보면 2,3에 탈부착을 하면 이 나사부가 비틀러 나온다는 거나 아니면 나사부 홈이 망가져서 조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운트 피크 올리브 행어는 1단 선반에 다리 4개를 연결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5단 봉이 체결되어 있는 1단 선반에 4개의 다리를 연결해 주는데요. 좀 단단하게 힘을 줘서 연결을 해도 나사 홈이 부러지거나 혹은 나사 홈이 깎이는 그래서 헛바퀴가 도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을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부분이 앞서 언급했지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결봉 2개를 1단 선반 양 끝에 있는 홈에 돌려서 연결해 주십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시면 체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단단하게 조여주지 않으시면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힘이 좀 세게 들어간다 싶을 때까지 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단 선반을 올려 주신 다음에 목재 볼트로 되었습니다. 마운트 피크 로고가 박혀 있는 그 목재 볼트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마운틴 행어, 올리브 2단 우드 행어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 사이즈는 매뉴얼에 나이는 것이 좀 다르더라고요. 2단 선반 가로 사이즈가 70이었고요. 세로는 약 15, 14,8, 15 정도 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측정하는 방식이 달라서 그럴 수 있고요. 높이는 약 95, 94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재는 것과 위에서부터 재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높이는 1m가 안 되는 크기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운틴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목재 볼트로 마무리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드 행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이런 제품들 고카프라든가 아니면 이런 캠핑 전시회, 캠핑 매장에 가보면 15만원에서 20만원대 였거든요. 약 18만원대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9만원 초반대에서 이런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이미지만 보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배송 왔을 때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조립하고 나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목재 가구 특성상 옹이 부분이나 나뭇결 상태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까지 하면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20만원대 이상의 가구들 보면 이런 표면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방에서 나온 제품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장 제품들은 이 정도까지는 처리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320짜리 사포를 사용을 해서 목재 표면에 나뭇결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2단 선반만 그랬구요. 1단 선반은 뭐 그렇게까지는 나뭇결이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1단 선반은 좀 손에 가시가 박힐 염려가 있어서 나뭇결 정리 작업을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형 왁스하고 코팅제를 사용을 해서 사포질 후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왁스 처리는 한 6번 정도 했습니다. 한번 도포하고 그 다음에 마른 천 문질러주기 하고 웍질 한 다음에 그리고 한 1시간 있다가 또 해주고 해서 한 8시간 정도 물론 집에서 쉬는 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 줬습니다. 마운틴 피크 올리브 우드 행어의 장점은 1단 2단을 사용자가 조절을 해서 설치할 수 있고 2단까지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납할 수 있는 수납량이 많습니다. 특히 캠핑 용품의 특성상 클립에 걸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죠. 랜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들 그 다음에 각종 시에라 컵이라든가 혹은 그릇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무게감도 있고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올리고 수납을 정리를 해도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서 있어요. 이런 부분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9만원 초반대라는 가격을 감안하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소이밀크 컬러의 감성 캠핑을 즐기는 이런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서 예쁘게 꾸미시길 원하는 그런 여성분 혹은 남성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감성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실용성과 그 다음에 디자인 이런 컨셉까지 맞출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인디언 행어였습니다. 지금까지 데니 제니가 캠핑을 위해서 구매한 마운틴 피크 올리브 2단 우드 행어 리뷰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11회차 정도 되는데요. 올해 캠핑이 항상 같이 함께 했는데 조립을 했을 때 완성도도 항상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탈부착을 해도 처음에 구매했을 때 그대로 조립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우주 소재의 이런 인전 행어 아니면 캠핑 용품은 정말 공방에서 만든 제품이 좋은 건 맞아요. 분명히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어떠한 가격대가 좀 비싸잖아요. 그리고 캠핑 기능적으로 보면 아시는 분이 좀 더 많아요. 이런 캠핑에서 나온 제품보다 그래서 어떻게 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마운트 피크 제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은 거의 99,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올해 초에 구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9만원 초반대였습니다. 무료배송에 9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으니까요. 굉장히 저희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2단을 맞춰 조절할 수 있고요. 추가 구매로 램프 거리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구매할 때 그게 없었어요. 아마 나중에 나온 것 같은데 램프 거리가 있으면 더 많이 확장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 선반 길이 넓이 램프를 올리기에도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5단 1단 행어에는 봉이 5개나 되기 때문에 클립을 이렇게 간격폭을 조절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다양한 캠핑용품을 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는 마음에 들어서 꽤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포질하고 왁스 처리하는 수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그 정도 수고는 드릴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데니 제니의 캠핑 리뷰였고요. 오늘 이 영상이 이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공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